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이다의 장훈석입니다. 2018년 8월에 대한 유니버스 50의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어제 9월 3일이 미국의 노동절로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투자전략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오늘 결산 나온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9월에 포트폴리오 조정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망의 우리 미중미 유니버스 수익률을 먼저 공표하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운영을 했고요. 8월 31일까지 해서 현재 나온 수익률은 S&P500이 7.51% 그리고 현재 미중미의 유니버스 수익률이 10.27%로 약 3% 정도는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likeustalk.tstory.com.3의 URL을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수익률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월등하게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수익률을 2배, 3배 이렇게 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4월 중순 이후에 시장을 이기면서 현재까지 시장의 상습폭 대비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아웃버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워란 버핏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해치펀드들은 시장을 못 이깁니다. 여러가지 비용도 있고 또 잦은 매매를 통해서 상당한 사타파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장기적으로 나지 않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현재 거의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버스 50, 또 하나는 배당주 23이죠. 배당주 24에서 하나가 M&A 되면서 배당주 23으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3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9.85%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21개 종목은 상승 중 2개 종목은 하락 중. 쉽게 얘기해서 배당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하는 건 월 1% 배당을 추가하고 있는데 월 1%면 연 12%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익률이 거의 10% 이상 가까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추가하는 건 어디까지나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하게 배당을 매월 1%의 배당을 받아서 연 복리 개념으로 가다 보면 6년, 7년이 지나면 배당으로만 2배 수익이 가능하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시세 차익은 덤이고요. 오히려 배당 수익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3월 달에 들어왔고요. 8월 달까지 해서 매월 1%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빼고요. 현재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배당 종목 차를 고르면 시세 차익도 먹고 배당 수익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을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당은 나오는데 거의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배당 투자를 잘못하시면 물론 배당은 들어오지만 시세 차익을 상당히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유니버스 50과 현재 배당주 23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분들,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주 23이나 유니버스 50을 보다 상품화시켜서 랩이나 이런 게 되겠죠. 많은 분들한테 참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좀 힘쓸을 계획입니다.